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이거 스카치 이거 떨어졌어, 테이프. 아니, 아니, 이거. 저거 붙여. 블랙, 블랙. 저런 거 배워야 돼. 저런 거 배워야 돼. 저런 거 배워야 돼. 아니, 아니, 왼쪽 밖에, 왼쪽 밖에. 왼쪽 밖에 뒤에. 붙여야지, 붙여야지. 너는 괜찮아? 내가 봐줄게. 너는 갑자기 챙겨. 서로 갑자기 챙겨. 본중 가장 우회로워. 지현이 많이 놀랬어? 야, 우리 깔끔하게. 저거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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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감동빛 봐. 괜찮으세요? 진짜 뻥 안 치고 티셔츠가 찢어질 것 같아. 감동이 쓰러질 것 같아. 지연 선수 어떻습니까? 우리 과거와 과거 분석. 라떼 선배님들과의 대결. 지연 선수 땀도 안 나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라떼였다. 이현이 형은 어땠어요? 유튜버랑 농구해볼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하죠, 유튜버. 저거 많이 먹어야겠어요. 자꾸 포스트업 하셔가지고. 그게 맞아. 겪어보니까 WKBL의 미래가 밝다. 잘하네.